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, 설비입니다. 좀 전에 필쌤이 말한 는 는 라는 뜻이에요. 그럼 저희랑 같이 상황으로 좀 더 볼게요. where's my banana? I didn't mean to eat it. You want it? No, no. Seriously. You didn't mean to do it. No. Right? I didn't mean to do that. 오늘의 표현 I didn't mean to. 뭐뭐 하려던 게 아니었어. 어떤 상황에 쓰시는지 잘 아시겠죠? 어쩔 수 없었어. 어쩔 수 없었어. 도와주다가 뭐죠? help. 그 단어로 쓸 거예요. help. Okay. 이게 여기서는 돕다가 아니에요. 듣고 따라해보세요. I couldn't help it. I couldn't help it. 어쩔 수 없었어요.